배준호 해설 숙제 송치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재비씨는 전치사라고도 부리는데요. 누구 앞에 사용합니까? 이름. 이름씨 앞에 사용하죠.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자, 하는 일. 압재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what? 무엇, what? 또는 누구, who? 누구, who?에 대한 대답을 이름씨라고 합니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름씨라고 하는데요. 얘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when or where how why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름씨를 어찌씨로 바꿔줍니다.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like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like는 하다씨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지만 좋아하다 라는 뜻이지만 압재비씨 전치사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하면 무엇은 What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 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미국에 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이게 전부 다 얘 때문이다. 얘를 보고 압재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는 무엇을 기다리니 발렌타인 데이를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 발렌타인 데이는 영어로 What 에 대한 대답이지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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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는 When On Valentine's Day 영어로 When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얘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 met her I met her 하면 내가 그녀를 만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적합할까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긴 뭐가 어울린다?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이렇게 하면 내가 그녀를 I met her 내가 만났었다 그녀를 Valentine's Day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만났니? Valentine's Day 때 자 그 다음 Valentine's Day 같은 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ite's Day는 어떤 날이니? 그랬더니 Valentine's Day 같은 날이다 White's Day는 어떤 날이라고? 어떤 날이라고? Valentine's Day 같은 날이다 White's Day는 어떤 날이라고? Valentine's Day 같은 날이다 그래서 Valentine's Day 같은 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Like Valentine's Day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알겠습니까? 그래서 White's Day는 Valentine's Day 같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ite's Day 아니 White's Day is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의 뜻이 Valentine's Day 같은 이란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 3월 14일에 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en On March 14일에 대한 대답이다 When 언제 On March 14일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 You는 뭐에 대한 대답? Who 후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를 위해 라는 말로 바꾸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걸 너를 위해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 you For you가 되고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For you Why 읽어볼까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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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왜 너는 이거를 만들었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너 이거 왜 만들었니 Why Why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라고 했더니 이 대답이 내가 이걸 만들었다 I I Made This 왜 For you For you 널 위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만들었다 널 위해 만들었다 널 위해 만들었다 이거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For you 하니까 뜻이 너를 위해란 뜻이 됐고 그래서 왜 너를 위해 이게 전부 다 압재비씨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는 발렌타인데이 같아요 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읽어야죠 White day is like like valentine's day 이고 그러면 like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더라 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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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ite day What what lik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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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여기에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 같은 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3월 14일에 했다라는 표현은 It's on March 14th On March 14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우리말로 우리말로 On March 14th 3월 14일에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 우리말로 우리말로 언제 언제 그것은 있니 그게 언제 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럼 이걸 그것은 언제 있니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Where is it Where입니까 Where는 어디 아니에요 When When is it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준다 Give A God A God Give Who What Chocolat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On Valentine's Day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네 네 네 네 네 여자아이들이 초콜릿을 남자애들한테 줘요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 언제 언제 여자아이들이 남자애들에게 초콜릿을 언제 언제 주니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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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girls eat boys chocolate? Did가 왜 나옵니까 어 Do Do 이게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뭐요 When When Do girls give Give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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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주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남자아이들이 준다 여자아이들한테 무엇을 Candy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 줘 그래서 그러면 White Day 라는 많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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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되겠다 어 When 우리말로 어떻게 되겠다 어 언제 언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에게 사탕을 준다 남자아이들이 언제 주냐 라고 묻겠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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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oys Boys Girls Candy When Boys Girls Candy 자 해설 숙제 똑바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서 그게 문제인거죠 알겠습니까 네 해설 숙제 선생님 아까 전에 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똑바로 하세요 선생님 언제 또 이렇게 해설 숙제 점검할지 몰라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